마지막 참가팀 베리구스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베리구스입니다. 조현, 고은, 그리고 서유리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 2, 3, 4, 3, 4, 4, 4, 5, 6, 6, 7, 7, 8, 9, 9, 9, 10, 11, 12, 12, 13. 다이웃습니다. 정말, 역시 마지막 팀답게, 역시 마지막 팀답게, 저의 기회를 저의 것 같은데, 자리를 주시죠. 크리스 제이비은 안녕하세요. 우리의 생명술부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어 아니야 얘 아니 맞아요 어 뭐야 진짜 어떤 너무나 잘 어울리세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저한테 생일건데 여기 있게면서 좀 비여주시고 네 어 귀가 움직이는거에요? 어 귀가 움직여요 어 귀가 움직여요 네 자 우리 끝나나서 어때요? 아 이거 인형같지 않아요? 인형같다 네 네 네 인형같다 저는 약간 핑규어 같아요 핑규어 어 맞아요 어 핑규어 사장님 핑규어 그리고 언니가 지금 목에서 어 좀 예쁜 그림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워바이트에 네 네 어 오늘 이 포스프레 역시로 붉은 팝미가 들어오는거에요 저 NTV 참여했거든요 네 언니 형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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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점 1점 8점 8점 잘 1점 아 3점 네 아 네 네 네 네 오늘 이 게임 프로듀기를 위해서 멋지게 수업이 되었을 것 같아요. 시상한 것 같아요. 정말 두 분 또는 게임에 참여하시죠? 어떤 두 분이 전해시죠? 오버워치 로스파입니다. 저희와 지금 이야기 보세요. 살짝만. 어떤 저희와 배우인지. 저희는 힙업을 하고 있는데 저 언니랑 외계가 힙업을 하는데 아니면 딜러워치 할 줄 알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게 되면 베리군 정말 게임을 좋아하는 팀이고 게임을 사랑하는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멋진 방향. 이제 베리군으로 하겠습니다. 들을 수 있죠? 네.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신고 좀 받았어요. 독특이에요? 제가 알게 되면 여자로 해서는 게임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번의 말씀을 주시고 옆에 자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케이크. 군대는 게임을 하나 하는데요. 동영상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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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그럼 성을 하나 부르시면 안 돼요? 네. 뭔데요? 사진 한 번 봐주세요. 사진요? 사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도와주신 스페셜 퀘스트를 소개할 겁니다. 국제 국제 스페셜 퀘스트